지금 집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문찰만 왔는데 박예진님께서 고등학교 혼자 학습하고 있어요 가족의 품을 떠나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게 지금은 좀 무겁고 쓸쓸해요 가족의 품 떠나서 외롭고 좀 쓸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해내죠? 좋아하면 정말 못했어요 영원히 재킨무한 아랫 난 나 내가 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